양양아, 너 폰에 우리 뭐라고 저장돼있냐? 그러게, 궁금하네 어, 한번 볼까? 일단 야코는 똥멍청이 1호 그리고 하몽이는 똥멍청이 2호 야, 너무 찰떡이지 않냐? 어? 너는 표정이 왜 그래? 글쎄, 똥멍청이들이 짓는 표정인가 보지 뭐라고? 친구야, 게임 아파 날래? 아니, 아니, 나는 똥멍청이라서 못할 듯 똥멍청이라서 할 줄 아는 게임이 없고 컴퓨터를 키는 법도 까먹은 뭐? 친구야, 야코 녀석 왜 이래? 글쎄, 나도 똥멍청이라서 알 수가 없네 아, 똥멍청이라도 모르겠다 하몽아? 왜 똥멍청이라서 불러봤니, 친구야? 내일이 돼도 이틀이 지나도 우린 너의 발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게들은 모욕을 잊지 않으리 친구들아, 그냥 내가 사과할게 우린 똥멍청이라서 못 알아듣는 거 똥멍청이라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똥멍청이라서 그래 아, 진짜 왜 그래? 똥멍청이라 해줘서 고맙다 정말 모르고 살았는데 말해줘서 알았음 아니야 똥멍청이라 해줘서 고맙다 내가 똥멍청이라는 지식을 알았음 진짜 아니야 똥멍청이라 해줘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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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갈 것 같아 똥멍청이라 해줘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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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그래,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몽아, 어떻게 할까? 그래, 용서해줄게 정말? 그래, 게임이나 하자 그래, 평소대로 게임이나 하자 님네 아이디가 왜? 똥멍청이라 그렇지 뭐